1. 군복 군복을 입는 순간 모든 군인들은 통일된 모습 아래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 2년간 같이 지내다가 제대하고 사회에서 만나면 다들 실제 모습을 보고 놀라듯이 군복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내면은 철저히 가려져 있죠. 아래 인물들은 실제 현역 또는 명예롭게 제대한 군인들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지뢰로 다리를 잃은 해병, 그리고 암투병에 성공한 여군까지 여러 사정을 가진 분들이 출연하죠. 다음은 군복 뒤에 숨겨진 인간 개개인의 진짜 모습 베스트 1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해병기관 총사 슈퍼풀하트 훈장 브래드 이벤첸 3. 미해병 병장 저베인 M. 헨리 4. 미해군 병장 레일러 웨브 5. 미 공군 중위 제니퍼 머랄즈 6. 미 해군 대위 아드리엔 컴 17. 미 육군 소령 브라이언 맥클라클런 8. 미 해군 병장 도리스 겔레레거 9. 미 해병 상병 퍼풀하트 훈장 크리스 벤 에텐 10. 미 해군 중위 제키 퍼레즈 11. 미 해군 병장 머케일 트래시 12. 미 육군 하사 밀리 YC. 13. 미 해군 중사 쉐머 호프 14. 미 육군 스페셜 포사하사 제프 바질리 15. 미 해병 병장 타런 F. 미 해군 중사 쉐머 호프 14. 미 해군 중사 쉐머 호프 14. 미 해군